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기사가 떴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예방한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 기사가 나온 걸 보면 말이죠. 김건희 여사 측 관계자, 이순자 씨 측 관계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자 씨 측 관계자 쪽을 통해서 또 기사가 확인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내저에만 집중하겠다는 게 지난 대선 당시의 국민적 약속이었는데 조금씩 행보를 넓혀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수 예사를 예방할 때는 또 공개적으로 촬영도 됐었고 또 그 자리에 같이 동행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어서 대통령 부인의 공개적인 일정에 자신과 친분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과 지적이 민주당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윤석열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안 만들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더 건강하게 더 그리고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게 대통령 부인의 행보를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몽리와 별개로 대통령실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구민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인이라는 자리의 역할과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영부인의 내조는 공적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혹은 주변 지인들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의 개인 생각이죠, 물론. 김근식 교수는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저 부분은 이제 공약 때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공약의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취지를 좀 원칙론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 이건 뭐냐 하면 대통령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 아닌 그 배우자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으로 뽑히면 배우자가 또 피할 수 없는 공적 영역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상당히 많은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되고 많은 특권을 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 시절에 그 부분을 영부인도 폐지하고 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 원칙과 취지는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원칙과 취지는 그대로 살려서 일관성인 게 가는데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만찬대 영재반응 문제라든지 어제 오늘 최근 며칠 사이에 전직 대통령 부인을 예방하는 문제라든지 이러면 대통령 부인이 혼자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럴 때 같이 수행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렇게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이 저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부인 호칭하지 않겠다,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지금 대통령실에 부속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부속실 산하에 대통령 부속실 산하에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몇 명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서 하루 종일 1년 12달 매일 김건희 여사가 여기저기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있을 때마다 또는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그것들을 지원하고 보완해 주는 그런 걸 저는 부속실 안에다 만들면 되지 또 정확히 제2부속실 만들겠다, 영부인 다시 쓰겠다. 사실 공약 파괴하는 것에 대한 저는 정치적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어떤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전에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 스스로 이 영부인으로서의 노을 모델을 지금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컨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은 2호 여사와 같은 자기만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유경수 여사와 같은 그림자 내조형이 있고 또 일본의 우리 아베 부인인 아베 아끼에 여사 같은 경우는 아베가 현직 총리일 때도 긴자에서 식당을 운영했었어요. 지금 바이든의 영부인인 질바이든 여사는 현재 대학에서 교술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양한 퍼스트 레이디의 롤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김건희 여사는 어떤 롤모델을 할 것인지를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공식 일정도 하면서도 고민을 해서 새로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롤모델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통령 부속실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금 전에 또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 이순재 여사를 만난다고 한다. 원래 전직 대통령 부인들 한 분씩 찾아뵙고 조언을 듣겠다고 하는 건 이게 원래 생각이었고 그 일환의 하나로 오늘 찾아가는 건데 봉화 때와 같이 비공개로 할 예정이었는데 알려지는 바람에 지금 알려드리게 됐다. 당초 의도는 조용히 찾아 인사드릴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어떤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조용히 본인은 하려고 했지만 세상이 알려지고. 알려지다 보니까 같이 간 사람 누구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래. 대통령 부인이 이런 자리에 막 데리고 다녀도 되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 영부인이 전 영부인을 만나는 일이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막 알려졌었나요? 안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유독 김건희 여사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기도 참 애매하고요. 카메라가 있으면 공적이고 카메라 없으면 사적인가 그것도 구분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주가 조작 논란과 허위 이력 논란 때문에 이제 본인이 사과를 하고 아주 성급하게 다음 날 이제 그때 윤석열 캠프에서 영부인 호칭 쓰지 않겠다고 제의부속실 없애겠다 이렇게 굉장히 성급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지키지 못할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해 놓고 또 지키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2명의 코바나 전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지금 이렇게 수행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저는 다 제대로 제의부속실로 만들어서 공개적인 활동도 하실 때 지원을 받고 어차피 그렇지 하건 안 하건건의 이름하고 상관없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다면 다 투명하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사진이냐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이 아니라 사인에 의해서 먼저 공개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이 응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무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